경북 영천사람 박지자입니다. 영주에서도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강원도 가도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전라도에서도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경상도에서도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민주당이 봐도 도둑놈은 도둑놈이고 국민당이 봐도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번 찍었다고 해서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번 찍었다고 해서 매국놀을 매국놈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을 제일 많이 찍었습니다만 윤석열이 매국놈이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한다면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을 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민주당원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진보적인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보수적인 시민도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있고 보편적인 도둑과 법을 지키는 국민으로서 도둑농 매국놈은 대통령자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여러분께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주석열을 타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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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하라!